친절한 아이티지요? 아이폰에서 클라우드 용량이 다 작다고 자꾸 메시지가 뜨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좀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친절한 아이티입니다. 오늘은 아이폰에서 아이클라우드의 저장 공간이 부족합니다. 저장 공간을 업그레이드 해주세요라는 메시지를 자주 보신 분들에 대한 특별한 해결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이클라우드에서 가장 많은 용량을 차지하는 건 사진과 영상인데요. 아이클라우드의 기본 5기가는 턱없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계속 용량을 추가 구매하게 되는데요. 비용은 연 20달러 미만이라 부담은 없지만 평생 용량을 계속 늘려줘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평생 저장 용량 추가 업그레이드 없이 저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도록 할게요. 이 방법을 아시게 되면 스마트 기기가 변경될 때 또는 내 폰을 분실했을 때 통신사를 변경했을 때도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꿀 정보입니다. 잘 따라오셔서 소중한 내 추억을 안전하게 평생 보관하세요. 구글 포트를 이용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구글 계정을 하나 추가해 주겠습니다. 설정으로 들어가셔서 아래에 있는 암호 및 계정을 클릭합니다. 혹 영문으로 되어 있는 분들은 왼쪽에 있는 아이콘을 보시고 따라오시면 무난하실 것 같습니다. 현재 여기에서 지메일 계정이 있으신 분들은 잠깐 나가서 기다려주세요. 지메일 계정이 없으신 분은 여기에서 지메일 계정을 하나 추가해 주고 갈게요. 계정 추가를 누르시고 구글을 클릭해 주세요. 모든 경고 및 알림창에 계속 또는 동의해 줍니다. 혹 가지고 계신 구글 계정이 있다면 여기에서 이메일과 비밀번호를 넣고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구글 계정이 없는 분들은 여기에서 새로운 계정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구글 계정이 하나 있으시면 아주 유용하게 사진, 연락처 등을 배급하기가 기기 변경 시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계정 만들기를 클릭할게요. 이름 부분에는 실명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시는데요. 저는 그냥 여기에서 홍길동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길동 영문 또는 한국어 상관이 없기 때문에 원하시는 대로 이름을 만들어 주세요. 전화번호를 넣고서 본인 확인을 받아야 하는 부분인데요. 현재 가지고 계신 전화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코드를 입력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생년월호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그냥 테스트하는 계정이기 때문에 이미지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별에서 여성으로 입력하고요.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현재 여기에서 원하는 지멸 주소를 만들려고 하는데요. 내 지멸 주소 만들기를 클릭해도 되지만 그냥 여기서 추천해 주는 주소를 넘어가는 것이 무난할 것 같아요. 그냥 맨 위에 있는 주소를 선택해서 다음으로 이동할게요. 비밀번호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거나 소셜번호나 생년월일, 집주소 등은 피해 주세요. 여기에서 강력한 암호 사용을 하시게 되면 너무 기억하기가 힘드실 것 같아서 아래에 있는 나의 암호 만들기를 클릭해 주세요. 여기에서 제한된 암호보다는 내가 사용할 암호, 대문자, 소문자, 숫자 등으로 조합한 암호를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대문자, 소문자, 그리고 특수문자와의 조합으로 비밀번호를 만들어 볼게요. 다음으로 진행해 줍니다.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다고 하네요. 새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급하게 만들다 보면서 제가 기억을 잘 못한 것 같아요. 네, 대문자, 소문자, 특수문자를 입력해서 완료하였습니다. 혹시 어떤 비밀번호를 넣었는데 잘 기억이 안 나시는 분은 위에 오른쪽에 있는 눈그림을 살짝 눌러주세요. 비밀번호 표시가 나게 되고요. 아래 위로 똑같은 번호가 입력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나오는데 어디가 일치하지 않는 걸까요? 아, 네. 역시 제가 급하게 입력하다 보니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음... 네, 이제는 맞는 것 같네요.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를 추가하시겠습니까? 네, 여기에서 전화번호를 추가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암호는 저장해 주세요. 모든 옵션에서 아래에서 얘를 클릭해 주시고 넘어갈게요. 만들어진 계정을 검토하는 부분입니다. 이름이 보이고요. 이메일 주소, 그리고 가지고 있는 전화번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모든 개인정보보험인 약관에서 네, 동의해 주셔야겠죠? 동의합니다. 이 지메일 계정을 통해서 내가 이메일을 받고 연락처를 연동하고 캘린더를 연동하겠다는 그런 화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본으로 두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이제 구글 계정이 생성되었기 때문에 오른쪽 상단에 있는 저장 버튼을 누르고 나와 볼게요. 네, 드디어 여기 암호 및 계정 탭에 보시면 오늘 만들어져 있는 네, 홍길동이라는 계정이 보이고 있네요. 일단 여기까지 해서 구글 계정을 만드는 것으로 완료하였습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우리가 구글 포토 앱을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정에서 왼쪽 상단을 누르시고 빠져나갑니다. 앱 스토어로 이동해 주세요. 검색 부분에서 구글 포토로 검색합니다. 한국어를 사용하든 영어를 사용하든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편하신 대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구글 포토 네, 이미 설치가 되어 있는 분들은 오픈이라고 뜨실 거고요. 설치가 안 되어 있는 분들은 여기서 설치라는 걸 누르셔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오픈으로 진행할게요. 네, 오늘 만든 홍길동 계정으로 들어와 있는 모습이고요.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길동이라는 이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선 여기에서 몇 가지 중요한 설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왼쪽에 있는 드릴라인을 클릭해 주세요. 아래 보시면 설정 부분이 있습니다. 배급 밴 동기화에 보시면 사용 안함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를 클릭해서 배급 및 동기화에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오른쪽에 있는 버튼을 눌러줍니다. 현재 우리가 만든 구글 계정에서 15GB를 사용할 수 있다는 메시지이고요. 여기에서 보시면 업로드 크기라고 있는데 눌러주세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업로드 크기에서 고품질, 무제한 무료 저장 용량을 선택해 주셔야 평생 몇백만 장의 사진이라도 무료로 업로드 할 수가 있습니다. 고품질 꼭 기억해 주세요. 아래에 보시면 내가 만약 가진 계정이 모바일 데이터가 무제한이신 분들은 여기에서 모바일 데이터를 사용하여 사진 배급을 켜주시면 되지만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 부분을 비워두고 가시게 되면 와이파이 존에 들어갔을 때만 배급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여기에서 화살표를 눌러서 빠져나가는 것으로 할게요. 기기 저장 공간 관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유 공간 확보라는 것은 나중에 유용하게 사용하게 되실 텐데요. 모든 사진이 구글 포토에 업로드가 되고 나면 여유 공간 확보를 누르시게 되면 이미 다 업로드 된 사진을 내 기기에서 내 아이폰에서 삭제해 주는 아주 편리한 기능이에요. 여기서는 지금 배급된 사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취소 또는 확인을 하고 나가볼게요. 이제 배급과 동기화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화면으로 돌아가서 어디까지 배급이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진들이 지금 여기에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우리는 여기에서 다른 일을 하다 돌아오시면 사진이 전체가 배급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일단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구글 포트로 제대로 다 업로드 됐는지 보기 위해서 다시 구글 포트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왼쪽에 있는 햄버거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아래에 보시면 여유 공간 확보라는 부분이 보이는데요. 클릭해 주세요. 현재 구글 포트로 모두 다 배급된 사진을 찾고 있는데요. 저는 사실 몇 번을 배급을 했기 때문에 4장밖에 뜨질 않지만 많은 분들이 몇백 장 또는 몇천 장이 뜰 수도 있으니 그냥 여기서 삭제를 눌러주세요. 다시 한번 삭제하겠느냐고 물어보는데요. 삭제를 눌러주세요. 모든 사진을 삭제했고요. 여기에 뜨는 메시지는 만약에 내가 모든 사진을 다 삭제를 했는데 내 사진에 있는 포토에 있는 곳에서 아직 용량이 보인다면 애플에 있는 사진 앱에 있는 최근에 삭제된 항목을 삭제라는 그런 부분이에요. 여기서는 그냥 완료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원래의 목적이었던 아이클라우드의 용량이 늘어났는지 또는 어떻게 하면 늘릴 수가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설정에 들어가셔서 내 이름 부분을 클릭합니다. 아래에 보시면 아이클라우드라는 항목이 보이는데요. 클릭할게요. 사진 부분에 보시면 지금 현재 여기에 켬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는 사진에 있는 모든 부분을 다 꺼주었어요. 모든 사진들이 완벽하게 구글로 백값이 되고 그리고 구글에서 백값된 사진을 자동으로 삭제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사진을 꺼주셔도 이제는 모든 사진이 자동으로 구글 포트로 업로드가 되게 됩니다. 확인했고요. 여기에서 나가시고 이제는 모든 항목들이 앞으로 구글 포트로 백값이 되기 때문에 클라우드 용량은 더 이상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